안녕하세요. 비즈니스트 강의의 저스틱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표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표현은 바로 troubleshoot가 될 거고요. 어떻게 쓰는지 대화부터 보죠. 오케이. 자, 슬로우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Mrs. One has called for a meeting tomorrow at 2.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call for a meeting 이거 우리 예전에 많이 썼던 표현이죠. 오케이. 회의를 소집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rs. One이 내일 오후 2시에 회의를 소집했다. It was unannounce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회의 자체가 미리 예정된 게 아니다. 한마디로 미리 이거를 예고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it was unannounced. 그러나 그렇지만 everyone has to be there. 오케이. 모두가 참석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철이 do you know what it's about? 이렇게 물어보죠. 오케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또 슬로우니 I think she wants us to. 제 생각에는 그녀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라는 뜻이죠. 자, 뭘 하기를 원합니까? to put our heads together. 자, 이것도 표현을 외우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이름이기 때문에 put our heads together. 하면 그냥 보시면 아시겠죠. 그렇죠? 머리를 맞대다.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뭔가 고민하기 위해서 그래서 she wants us to put our heads together. 그녀는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뭘 하기를 원해요? to troubleshoot the issue. 그 문제를 troubleshoot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또 무슨 문제냐면은 we have been having with the product.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현재 완료 진행을 썼으니까 아마 최근에 이 제품에 생긴 문제를 troubleshoot 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 머리를 맞대면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troubleshoot이 뭐냐? 뭐 대충 감은 오죠. 오케이? troubleshoot.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아주 쉽습니다. trouble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슈트가 뭐예요? 쏟아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쏘는 겁니다. 한마디로. 문제를 제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troubleshoot라는 표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다. 라는 동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roubleshooting 해서 현재 분사로 만들어서 이렇게 형용사로 많이 쓰고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troubleshoot는 우선 그냥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친구와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troubleshoot 해야 된다. 라고 할 때는 잘 쓰지는 않고 오케이? 이거는 흔히 이제 비즈니스에서 많이 쓰는데 기업이나 조직에 생긴 문제. 뭐 상사와의 문제 아니면 뭐 인사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죠? 어떤 조직에 생기는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해결할 때 우리가 troubleshoot 한다 그래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계라든지 장비라든지 어떤 제품에 생긴 문제 이것도 우리가 제거를 할 때. 오케이? 이거를 해결할 때 troubleshoot 할 수 있다 그러고 그리고 또 흔히 IT에서도 많이 쓰죠. 오케이? 컴퓨터나 어떤 시스템상의 오류가 생겼을 때. 오케이? 이거를 해결해야 될 때 우리가 그거를 troubleshoot 한다고 흔히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표현. troubleshoot 문장 볼게요. I think she wants us to put our heads together to troubleshoot the issue we've been having with the product. 오케이? 뜻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최근 제품이 생긴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라는 뜻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또 볼게요. Try following these instructions.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선 try 다음에 ing가 왔으니까 이거는 노력하다. 이게 아니라 한번 해봐. 이런 뜻이죠. 시도해봐라. 오케이? 뭘 해봐요? these instructions, following these instructions니까 이 지시사항들을 한번 따라봐. 오케이? 왜? to troubleshoot the error messages. 오류 메시지를 troubleshoot하기 위해서. 그 오류 메시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이 지시사항들을 따라해보세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오류 메시지를 해결하려면 이 지시사항들을 따라 보세요. 라는 뜻이 됐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문장 만들어 봅니다. 자, 첫 번째. 그 컨설턴트들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 여기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선 그 컨설턴트들이 여기에 있다. 주어 동사부터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the consultants. 여기에 왔다. are here. 그쵸? 아니면 뭐 came here.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are here. 왜? 해결하기 위해니까. to 부정사 와야죠? to troubleshoot. 우리의 문제니까 our problem. 이러면 되겠죠? 아니면 문제가 여러 개면은 our problems. 복수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The consultants are here to troubleshoot our problem. One more time. The consultants are here to troubleshoot our problem. 오케이. 문장 읽어봅니다. The consultants are here to troubleshoot our problems. 오케이.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여러 개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제인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하려고 열심히 일합니다. 오케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제인은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죠? 주어 동사부터. 그러면은 제인 일한다. works 열심히 hard. 오케이. 제인 works hard. 왜? 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게 먼저 와야 되겠죠. 오케이. 그것이 발생하기 전에. 이게 마지막이 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to troubleshoot. 그렇죠. to troubleshoot problems. 근데 그냥 problems만 쓰면 뭔가 허전하니까. 그렇죠. 앞에다가 any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떤 문제라도 발생하기 전에 해결하려고 한다. 이렇게 가면 좋겠죠. 그래서 to troubleshoot any problems. 언제. 그것들이 발생하기 전에니까. 이제 또 before이 와야 되겠죠. before 접속사. before. 그것들이 발생하기 전에. before. they. problems. 그렇죠. before they. 자, 그리고 이 동사 외워주시고. 문제가 아니면 곤란한 상황이 생기다, 발생하다 그럴 때. 이때 arise를 쓰면 돼요. 오케이. 여기 안 나왔네요. 자, aris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딱 아, 뭐가 이렇게 떠오르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생하다. 라고 그럴 때 우리가 이 동사를 써요. 오케이. arise하고 뜨니까 비슷하죠. 오케이. 뜨다. 오르다. 그래서 arise 하면은 발생하다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Jane works hard to troubleshoot any problems before they arise. 오케이. 자, one more time. Jane works hard to troubleshoot any problems before they arise. 오케이. 문장 읽어봅니다. Jane works very hard to troubleshoot any problems before they arise. 오케이. 자, 그리고 이 arise는 rise하고, 그렇죠? 혼동하지 마시고, 그렇죠? 문제가 발생하다 랄 때 쓰는 거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그 시스템이 이번 주 세 번째로 충돌을 했고, 앨런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사람이죠. 오케이. 사람입니다. 자, 우선, 그 시스템이 이번 주 세 번째로 충돌했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시작할게요. The system. 오케이. The system. 그리고 충돌했다. 이번 주. 이번 주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거 시제로 가면 안 되고, 현재 완료.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The system has, 그리고 충돌하다, crash를 쓰면 되죠? 그래서 The system has crashed. 그리고 세 번째로. 오케이, 그럼 이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Third time이 아니라 이때는 전치사를 먼저 써주셔야 돼요. For the third time. 세 번째로. 두 번째로 하면은 For the second time. 뭐 열 번째로 For the tenth time.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더 잊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The system has crashed for the third time. 요번 주. This week. 오케이. 그리고 Ellen이 유일한 사람이다. And Ellen, 유일한 사람이다. Is the only person.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대명사로 써도 되요. 부정 대명사. Ellen is the only one. 이렇게 가도 되고요. 오케이. Ellen is the only person. Ellen is the only one. 형용사 절도 와야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Who can troubleshoot 그 문제니까. 그쵸? 이 문제니까. To troubleshoot it. 이렇게 끝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The system has crashed for the third time this week. And Ellen is the only one who can troubleshoot it. 오케이. Once more. The system has crashed for the third time this week. And Ellen is the only one who can troubleshoot it. 오케이. 문장 읽어봅니다. The system has crashed. 그쵸? 다시 한 번 해볼게요. The system has crashed for the third time this week. And Ellen is the only one who can troubleshoot it.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늘의 표현. Troubleshoot 가지고 문장 만들어 봤고 표현 외워주시고요. 연습도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저는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